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에이트 조정호입니다 칼리리눅스 2020년도 세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되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년에 한 4번 정도 배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2번 정도 배포를 했었는데 점점 횟수가 좀 늘어나더만 지금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한 번 이제 다른 버전으로 다른 연도 버전이죠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또 이렇게 UI나 특히 2020년도에는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2021년도로 가면은 아마 좀 큰 변화가 있겠죠 예 그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들이 없는데 요번에도 어떤 것이 조금 바뀌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칼리리눅스 2020년도 세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2020년도 이번 두 번째 버전하고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칼리하고 칼리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루트 권한으로 전환을 할 때는 수도로 루트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 변화들을 현재 좀 보면은 우선은 JSH라는 쉘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WS2 버전이 현재 준비가 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윈도우즈 계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보면은 이제 칼리넷헌터 우리가 모바일에서 칼리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큰 변화가 처음 어떤 보통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애들이 보통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JSH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J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새로운 쉘로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내 세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지금 현재 JS 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다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리눅스를 실행을 하면은 현재 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은 요런 쉘 기본 쉘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배수 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JSH라는 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기본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JSH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제 좀 트리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많이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통 이제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습하는 걸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JSH로 사용했을 때 그런 장점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장점들도 이 칼리리눅스 아래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페이지로 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한번 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쳤기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입력을 안 하셨다면은 이렇게 탭을 입력을 하시면은 탭을 입력하시면은 이 JSH 안에서는 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COM까지 치고 치면은 또 탭을 둘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인지 디렉토리 이런 게 디렉토리를 변경을 할 때 이것을 CD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JSH 쉘 안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쉘에서 워드리스트 파일 워드리스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변경이 됩니다 뭐 이러한 편의성들이 있어요 물론 이전부터 리눅스 쉘을 배수 쉘을 사용했으면은 습관적으로 CD라는 명령어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 근데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찾아가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여러분들이 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입력이 나오죠 입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의 히스토리 정보들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그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얇게 좀 연하게 이렇게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찾기 편하겠죠 이러한 장점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가지 장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뭐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때 이런 하이라이트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020년도 네번째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아마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좋다면은 뭐 회인들이 좋다면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까 미리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니터에서 여러가지 해상도 이렇게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HIDPI 해상도들을 지원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달라졌다 하드웨어가 좀 달라지고 해상도도 달렸다 그러면은 칼리 HIDPI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맞게 전환을 해주는 요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에 대한 아이콘들 2020년도에는 참 아이콘에 대해서 많은 신경들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말했듯이 특정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영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쁜 아이콘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칼리닉스의 이러한 새로운 소식과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SH Shell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